맛있겠다. 식사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여기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세요. 내가 먼저 잘라줄게, 오케이? 이렇게 먼저 오픈하고 오픈? 오픈하는 거 아니야? 아, 오픈 맞아. 줄게, 어이, 내 발에서. 오케이. 조금만 이렇게 해야 돼. 이거 아까 내 발 만진 손 아니야? 손 안 닦았네. 너 청국장 먹어봤어. 청국장? 구수하겠네요. 여기 인삼 있어. 인삼이 몸 좋아. 나랑 결혼하려면 힘 있어야 돼. 너도 먹어. 고마워.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. 내가? 어. 나 항상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어. 맞아요. 꼭 전화 와야, 밥 먹다가. 혼자 먹어. 고기 굽는 거? 어. 왜? 어떻게 하냐면 고기 집 가서 한 명 말고 두 명이라고 계속 막 전화하면서 기다리는 척. 이제 너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그래. 혼자 먹지 마, 이제. 그래. 그래서 식구예요, 식구. 같이 밥을 먹는다, 그렇지. 맛있지?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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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. 아, 그래 좋아. 진짜 이쁘다. 맛있겠다. 어. 원래 날개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안 된다고? 왜? 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피게 된대. 야 걱정하지 마. 안전하게 그냥 가서 먹을게. 닭가슴살? 응. 너 귀신 안 벗어 간다고 했잖아. 그치? 안 벗었어? 나 버리고 도망갔어. 내가 언제 버렸다고 했어? 버렸어. 안 버렸어? 도망갔어. 잠깐 놀랬지. 잠깐 왜 이렇게 길어? 아니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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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지? 너 나 무서워? 안 무서운 거지. 똑같아. 아까 그 어떤 사람이 깜짝 이유로 가면 무섭지. 이해됐지? 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? 귀신이 무서운 거 아니고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니고 잠깐 놀리는 거야. 너가 다칠까 봐 내가 무서웠어. 뭔지 모르겠지 자꾸 말려. 손 안에서 잘못했어. 맛있게 먹자. 그리고 다음에 뭐 있어? 일 있어? 사실 나 스케줄 있어. 진짜로? 응 가야 돼. 뭐 있어? 나 바빠. 아는데. 먹고 살아야지. 나쁜 남자 스타일. 강한 남자 스타일. 되게 그거 추구하고 계신 거 같아. 헨리 씨가. 스케줄 다 취소할 수 있어. 너 한 마디만 하면. 진짜야? 오빠. 스케줄 취소하고 나랑 있자. 이거 한 마디만 하면 내가 취소할게. 다 모든 게 다 포기할게. 오늘.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서. 아니야. 나. 너랑 있어줄게. 진짜? 나 없어? 오늘은 only you. only you. 그게 매력이에요. 좀. 딱 판단할 수 없는 헨리만의 그런 뭔가가 있어요. 그런 모습에 되게 빠지게 되는? 오케이. 지금 한 스크라. 다 먹었지 거의? 1. 2. 2. 1. 1. 1. 2. 문 열어주세요. 아. 됐어. 연애 때나 좋지. 자. 너도 해줘? 어어. 아니야 아니야. 안 해도 돼? 아니야 너도 해줄게. 아니야 난 안 해도 돼. 아니야. 한 번만. 헨리야. 어? 호랑이가 어떻게 울지? 야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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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이 척척 잘 맞네. 은근. 저번에. 우리 집. 원래 하면 밥 두 번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. 좀 더 밥. 좀 더 친해지. 한 열 번 먹고. 아이 그래도 두 번 해. 오케이. 두 번 먹고 우리 집에서. 그래 그래. 그래서 아침은. 김밥. 한 번 먹었고. 응. 이제는 한 번만 더 먹으면. 그럼 되는 거잖아. 두 번. 삼계톤 빨리 먹고. 제대로 되는 요리. 보여주려고. 빨리 집에 데려가고 싶은가 보다. 그래서 너 오늘. 우리 집 와야 돼? 별로. 아니 따로 아니고. 너 따로 우리 집에 와야 돼? 아니. 따로. 따로. 오늘 끝나고 우리 집 계속 있어도 되고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. 오. 다 먹고 싶었어. 잠깐만. 얘기 좀 하자 우리. 집도 따로 가겠어요. 여기다가. 궁금하다. 궁금해? 나에 대한 거에 궁금해? 응. 어. 나도 너에 대한 거에 궁금해. 오케이. 다 먹었어? 응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